전주의 한 노인복지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봉투 가득 담긴 의문의 흰가루를 챙기는 명진 씨. 그거 못 쓰는 종이 아닌가요? 저희들은 또 가져가셔서 좋고 좋은 일에 사용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좋은 일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또 두고 가셨네. 그의 유별난 종이 사랑을 아는 지역 주민들은 지나가는 곳곳에 파쇄 종이를 놔둔다는데요. 이제야 일터에 도착한 명진 씨. 아침에 받아온 파쇄 종이를 챙겨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상한 움직임. 버려야 할 파쇄 종이로 뭔가를 하려나 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종이에 그렇게 물 부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이가 일단 작게 잘리면 재활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쓰레기를 가지고 새로운 종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파쇄 종이로 새로운 종이를 만든다는 명진 씨. 물에 불린 종이를 믹서에 갈기까지 하는데요. 당나무 껍질을 물에 불려 전통 한지를 만드는 방식과 같답니다. 잘 갈린 종이를 다시 물에 담으면 준비 끝! 종이죽이 완성되자 사람들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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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